KTX와 SRT를 통합하겠다. 저는 이거 진짜 박수. 기립박수. 저도요. 일어나야 돼요? 기립박수 보냈어요. 이거 우리 민생경제의 지킴이 안진걸 소장의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속철도노동조합 등 노동자들, 철도노동자들이 이러다 다 죽어! 이러면서 막았던. 진짜 이렇게 통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드디어 이재명이 합니다. 이거 윤석열은 흉내조차 못 내요. 이거 못합니다. 아마 생각도 못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죽어도 못해. 이게 문제가 있는지도 아마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그 주변 애들은 알죠. 왜냐하면 이명박 때부터 했던 권성동이나 이런 인간들은 이거를 갈라놨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통합한다 그러면 굉장히 속쓰릴 거예요. 철도 민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쌓아놓은 건데 이걸 다시 통합하면 철도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에서 창원, 포항, 전주, 여수 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요금도 인하됩니다. 환승 할인도 돼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다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환승할 때 할인도 되지만 우리가 ktx는 그래도 공공성을 위한 ktx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궁화라든지 세마오로에 대해서 이렇게 환승이 됐었잖아요. 할인은 안 됐습니다. 맞아요. 환승은 됐었어요. 그런데 srt는 그런 환승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노선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노선했을 때도 환승했을 때도 우리가 할인이 된다라는 점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왜 srt가 서로 그렇게 srt를 예매를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서로 달라서 창고가 달라서 번거롭고. 아니 앱을 따로 받았었죠. ktx 따로 하고 srt 따로 하고. 네. 그리고 노선이. 노선은 ktx 노선을 타면서도. ktx 노선인데 진짜 돈 잘 벌리는 알짜배기 노선만 srt가 운영을 하고. 그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노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ktx 노선의 거의 절반 이상을 srt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알짜노선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 이거죠. 왜 srt가 그런 알짜노선을 받으면서. srt가 그럼 언제 생겼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때 기초를 닦아서 박근혜 정부 때 생겼죠. 2016년도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런 이상한 데를 만들어놨냐 이거죠. 뭐 그런 거죠. 분리 경영을 하면서 경쟁을 이룬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민영화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분리를 해놨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이 경쟁이 됩니까. 서로 독점을 하게 해줬는데. 안 되는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영화의 전 단계. 전 단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손해는 국민이 보는 거고. 당연하죠. 또 ktx에서는 그 손해도 당연히 같이 보는 거고요. 인정박. 까비 이러면서 아깝다고. 이게 정상화되니까 너무 아깝겠죠. 이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 까비가 아까비에요. 여기 푸푸스스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이걸 정리해놓은 글이 굉장히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돼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거 갖고 왔거든요. 핵심이 이거야. 지금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하고 있는 게 비효율적이고 돈이 안 된다. 돈을 제대로 못 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영이 하면 서비스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렇다.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 잘 되는 데를 딱 딱 잘라가지고 SRT에 딱 준 거야. 그러면 여기는 계속 돈도 남고 상여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서비스도 좋고 그러면서 가격도 싸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ktx는 그렇게 못해. 알짜배계를 빼서 또 여기는 돈이 안 되는 노선들도 다 공공이니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 거기서 적자 보는 것을 갖다 떼울 수 있는 게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ktx는 계속 힘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래놓고 계속 권위주의 정권이 진행됐다가. 봐라. ktx 체험이 운영 방만하게 하고 무능하고 이래가지고 자건 노조만 먹여살리다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ktx를 전부 민영화하자. 이렇게 가려는 수순이 있었는데. 이 민주진보진영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다 낱낱이 까말려가지고 폭로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노선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ktx 노선은 지금 경부고속선, 수원, 국포 이런 거 전라까지 다 갑니다. 그런데 srt는 경부선, 호남선, 돈 제일 잘 되는 곳, 제일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만 서요. 딱 그렇게 핸들링을 해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놓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정상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통합이 되면 솔직히 저기에 부안의 동안은 철도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퇴임해서 가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slt라고 거기 가서 대표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폐들끼리 같이 기득권 적폐들끼리 짜고 놓으라고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만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선대위하고 똑똑하게 잘했던 것은 이런 국민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네거티브로 보일 수가 있고 이것도 국민들 간의 싸움을 조성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공약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발표했던 점에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